드디어 삼성중공업이 2022년 마수거리 수주를 따내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아프리카 지역선사로부터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매척을 총 9985억원에 수주했다고 오늘 23일 공시했는데요. 이들 선박은 2025년 9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며 강화된 환경 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삼성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세이버에어, 에스베슬 등 친환경 스마트 선박 기술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삼성중공업의 대표적인 친환경 기술인 세이버에어는 선체 바닥면에 공기를 분사해 선박의 마찰 저항을 감소시키고 연비를 향상시키는 에너지 절감 장치이며 에스베슬은 최적의 운항 상태와 경로를 자동으로 수립하는 스마트십 솔루션이죠.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선박을 수주한 성가인데요. 공시내용을 확인해보니 내척을 9985억원에 수주하였고 수주 환율은 1194.7원이므로 척당 약 2억 900만 달러에 수주한 것입니다. 최근 LNG 운반선의 성가가 2억 1천만 달러를 넣어 2억 2천만 달러를 향하고 있어 적당한 가격으로 수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눈여겨봐야 할 것은 4척을 발주한 선사인데요. 지난주 2월 17일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엑슨모빌에서 삼성중공업의 LNG 운반선 8척의 발주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바로 오늘 공시한 4척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4척의 발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옵션문 4척이 더 발주될 예정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으로서는 8척의 LNG 운반선을 수주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이 많은 수주고를 올렸는데도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었는데 오늘은 이상할 정도로 조선 빅3의 주가가 최근 들어 보기 힘들 정도로 껑충 삐어 올랐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짐작했던 대규모 LNG 운반선에 발주러쉬가 임박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저만의 느낌일까요? 오늘은 삼성중공업의 마수거리 수주 소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